세계 백화 코너 이번 영상은 가나의 역사, 근대사 2부, 군사정부와 롤링스, 존 쿠포르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가나에서는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쿼메 은쿠르머가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쿼메 은쿠르마는 가나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다양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1966년까지 10억 달러라는 국가 부채를 남겼습니다. 독립운동 시절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은쿠르마는 대통령이 되고서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과 반대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구금했습니다. 1966년 은쿠르마가 북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가나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은쿠르마는 가나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의 제2공화국은 1969년 총리인 코피아브레파 부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가나의 정치체제를 문민정부화 시켜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시아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쌓은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있어 긴축 조치 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임금동결, 세금 인상에 직면한 중산층과 시민들은 불만을 품으며 노동조합의회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부시아 정부는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노동조합 본부를 점거 및 파업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해 가나 정부가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져갔습니다. 결국 1972년 수도 아크나 주변의 제1여단을 지휘하던 이그나티우스 쿠트 아찬평 중령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키며 부시아의 제2공화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가나는 군사정부 시절로 접어들며 국가구제위원회 혹은 국가구석위원회라 불리는 NRC가 통치하였고 위원회의 의장은 아찬평이 맡았습니다. 부시아의 제2공화국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지만 국가가 직면한 개발 문제들은 투자자금의 불균등 분배와 특정 집단과 지역에 대한 편파적 특혜를 보여왔습니다. 독립 후의 가나는 응크루마와 부시아 정권 실패 이후 정치적 안정도 불확실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찬평의 국가구제위원회는 전 정권의 통화 가치절하 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들을 없애고 이에 따라 최소한 단기적으로 가나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데타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전 정권인 부시아와 박료들에 대해 부패 혐의를 씌웠습니다. NRC는 진정한 군사정권을 창출하고자 추구했으며 국가를 민주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인 NRC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기존 부시아의 긴축 조치들은 철회되었고 해외 부채 상환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 소유 대기업들을 빼앗아 가나의 국영화로 탈바꿈하며 자국민들의 기초생활의 보조를 지원해줌에 따라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자본 흐름에서 가나의 국가 경영상태는 악화되어갔고 1974년 석유가격 급증에 따라 국가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가나는 외환과 신용의 부재로 경쟁력 없는 국가로 전락했는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환렬이 쌓여갔습니다. 1975년 정부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NRC를 최고 군사위원회인 SMC로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주도 성장을 내세워 민간 부문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 지휘관들은 모든 강류와 국영기업에서 지자체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SMC의 개편은 국가발전보다는 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되었고 다수의 독립신문을 폐간하며 기자들을 억류하는 등 시민들의 저항을 억눌렀습니다. 스스로 의장의 자리에 오른 아참퐁 장군은 경제정책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정부 수표를 남발하며 여성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차량들이 수입되어 아참퐁이 만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었고 친구들과 친지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1977년 가나 국민들은 SMC와 아참퐁의 부패에 급격한 분노를 느껴 저항운동을 펼쳤고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길 요구했습니다. 아참퐁과 SMC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완전히 수용하진 않았지만 대한책으로 군사정부가 아닌 연합정부를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나의 연합정부는 군사지도자와 선출된 시민지도자로 구성된 정부로 대학생들과 많은 지식인들은 연합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연합정부안의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의 다당제 정치 경쟁이야말로 계층과 지역, 민족단체들 사이에 사회적 긴장과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일겼습니다. 연합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공직을 비정치화하고 국가가 경제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8년 가나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연합정부안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투표를 실시했는데 연합정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올해의 군사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연합정부가 채택되었지만 이 투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여러 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아참폼은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를 폐쇄 및 감옥에 가두며 대응했습니다. 연합정부 국민투표에서 변화에 대한 의제는 SMC가 임명한 위원회의 새로운 헌법 제정 1978년 재헌의회 선출 1979년 6월 청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연합정부는 대중으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던 아참폼을 사임시켰고 프레드 아쿠보 장군을 의장으로 두었습니다. 가나의 경제 상황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300%에 이를 얻고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구로 SMC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가나는 기초 원자재가 부족했으며 코코아 생산량은 1964년 최대치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1979년 새로운 SMC 의장이 된 아쿠포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참폼부터 아쿠포로 이어지는 SMC의 권력에 대해서 젊은 공군 청년 장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여 제리 존 롤링스 대위가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롤링스 대위를 지지하는 군부 장병들은 그를 구출하여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은 롤링스 대위를 의장으로 하고 사병을 포함한 1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혁명평의회 AFRC를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아참폼 아쿠포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정적 약 300명을 숙청하고 채용한 후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 총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가난은 독립 후 제1공화국의 쿼메 은크루마 제2공화국의 부시아 정부 그리고 1979년 힐라 리만이 선출되면서 제3공화국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선출된 국가 지도자들과는 달리 리만은 군인 출신이 아닌 전직 외교관으로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만 박사는 경제적 온건파였고 민주주의 가치와 범아프리카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경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노조연합은 파업들을 연이어갔고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공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리만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국 리만 정부는 집권 후 3년 만인 1981년 또다시 롤링스의 쿠데타로 무너지게 됩니다. 리만 정권이 가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롤링스는 1981년 12월 31일에 리만 정권을 상대로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며 전체 정치 지도층을 기소했습니다. 롤링스는 임시국가안보위원회 PNDC를 세워 민주주의를 지향하듯 리만을 대신하여 군사정부를 공식정부로 수립했습니다. 롤링스는 수리남의 대시 바우테르서 니카와라의 다니엘 오르테가 나미비아의 샘 누조마를 포함한 다른 국가 혁명가들의 국빈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리만이 카다피엘 리비아를 보이콧했던 것을 철회하며 사회주의 노선의 국가들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롤링스의 PNDC 존사정부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경제정책들의 수립과 시행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롤링스는 이전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의 경제사회 문제들의 원인은 소수의 성공적인 기업인들 때문이라 주장을 펼쳤습니다. 1982년 12월 PNDC는 수입허가를 둘러싼 부패를 근절하고 서구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출 수입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는 4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비현실적인 가격 통제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강압 행위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PNDC는 급진적 경제 변화들을 지원할 인구를 동원하기 위해 노동자안보위원회와 국민안보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식량 판매에 대한 가격 통제는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유익했지만 주로 농산물 가격에 따라 소득이 좌우되는 농촌 인구의 70%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룰링스의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은 룰링스가 군사정부로 집권하는 초기 동안 잠시 펼쳤다가 운할하지 못한 경제시스템을 경험하며 구조조정을 단행 및 자본주의적 개발 독재를 시행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룰링스의 개혁은 세계연행과 IMF의 지지를 얻었고 이후 가나경제는 연 5%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룰링스는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며 군사정부를 이끌었지만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이 고루 발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윽고 PNDC는 가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수립할 방법을 연구하는 국가민주주의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룰링스는 새로운 헌법을 추진하였고 1992년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당금지령을 해제하여 제4공화국의 시대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나는 다시 다당제 민주주의로 되돌아갔으며 룰링스는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가나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후 언론 자유를 허가하는 등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996년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어 룰링스는 3선 출마 금지를 지키며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에서 물러났으며 퇴임 후에는 아프리카 연합 특사를 역임했습니다. 2020년 가나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도입한 제리 존 룰링스는 70대 초반의 나이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고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뤄졌습니다. 룰링스 정권 이후 2001년 1월부터 가나의 대통령은 유지시시와 연합당에서 이어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존 쿠포루가 역임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모기혈통을 가진 존 쿠포루는 가나 아시안티주의 쿠마시 교회 지역인 다반에서 태어나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대 런던으로 건너간 쿠포루는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옥스포드대학교 엑스터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쿠포루는 가나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시기에 시의원으로 일하며 코피부샤 정부 시절 설립된 진보당의 초대 당원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력을 쌓아가던 그는 외무부 부장관으로서 가나를 대표하였고 제3공화국 시기 동안에는 외무부 대변인으로서 1981년 IMF, 세계은행과 가나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의회 대표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1996년 쿠포루는 롤링스의 경쟁자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40%의 득표로 낙선했으나 이후 2000년 12월 대선에서 48%의 득표로 승리하게 됩니다. 쿠포루의 취임은 가나 역사상 처음으로 현 정부가 야당의 평화롭게 권력을 이항한 사례였습니다. 쿠포루 정부의 국내 정책은 경제침체와 불황에 허덕이던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과 통화 긴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비전은 부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나인들의 기업가적, 창조적, 혁신적 잠재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전은 5가지 우선 분야 계획인 우수한 거버넌스,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현대화, 민간 부문 참여, 사회복지 강화와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추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쿠포루의 외교 정책은 경제외교라고 부르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쿠포루의 가나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보아르, 기니비사오 같은 나라들에서 평화를 중재하며 우수한 우호관계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쿠포루는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사회 및 경제질서 수립을 추구했으며 이와 동시에 양자 및 다자간 협정들을 통해 가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했습니다. 쿠포루는 의료분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현금을 지불해야 했던 캐시앤캐리 체계에서 이를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100만명의 가나인들이 건강보험체계에 등록되었고 국가구급차 서비스를 수립했으며 205개 이상의 병원과 클리닉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콤포 아누키의 교육병원에 최신 응급센터를 설립하였고 모든 임산부를 위해 공공병원에 무료 산부인과 의료를 도입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스스로 부양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들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며 빈곤 퇴치 생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 역사상 최초로 대출이 저렴해졌으며 실제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직업적 어려움을 가졌던 여성들이 소액금융 회사들로부터 융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쿠포루는 2004년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승리하며 두 번의 대통령 자리를 맡은 후 2008년 정치기에서 은퇴하였는데 그는 대중들에게 젠틀자이언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화 코너 가나 역사에서 근대사 두 번째 시간으로 근대사에서의 연이은 쿠데타와 롤링스 존 쿠포루 정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